이렇게 느껴졌습니다. 그때마다 NC 다이노스토스의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지역 야구부 발전에게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계색였던 기억이 납니다. 좀 충분히 될 것 같은데? 1분 안 걸릴 것 같아요. 제가 사인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NC 다이노스토스 김시윤입니다. 야구 선수를 꿈꾸는 후배님들.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. 이게 시간을 맞추긴 했는데요. 약간 지금은 빨리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랩을 하는 느낌이거든요. 한두 번만 하겠지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그 시몬로 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. 보는 후배님들.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. 다시 해야겠네. 시간은 딱 좋고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좀 말하는 거는 5년 만에 1분에 대비한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저에게는 올해가 5년 만에 1분에 대비한 답변합니다. 임팩트 좀. 그렇죠. 얘기해주고 좀 강조해주세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키운 것은 바로 지역의 힘으로 왔습니다. 조금만 더 패스 볼도 던지고 저라도 더 던지고 마지막 한 방에 끝이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NC 다이노스토스 김시윤입니다. 그때 다짐도 슬럼프를 이겨낸 것도 저를 키운 것은 바로 지역의 힘인 것 같습니다.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. 너무 좋거든요. 너무 좋거든요. 마지막 한.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NC 다이노스토스 김시윤입니다. 지역에서 야구선수를 꿈꾸는 후배님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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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